아 거기 아 여기구나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스파게티야 국수야 어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나 그렇게 해 아 잠깐 아으씨 정신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여기가 1 아니였어 나가 일단 나가 어휴 잠깐만요 나 정신이 없어 1 2 3 4 5 6 7 2 3 5 8 네 상자요 2 3 4 4 5 5 5 5 5 5 5 5 5 6 6 7 7 7 7 8 10번 40, 41, 42, 43 앵관한건 다 한거 같은데 좀 먹겠습니다 다 됐네요 자 키웠다! 버섯 연못의 씨앗 후 26번 오케이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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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슬레이싱이야 앗 이거다 후 보리쏘 이리쥘 이리쥘 이리쥬 이리쥬 여잠 이리쥬 이리쥬 휴 40 40을 42 43이 뭐냐 이제 아휴 빰빰 빠라밤 휴 휴 흠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엄청나구만 아 그건 잠깐만 여기 그림 하나 있었어 여기 여기 그림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가나보다 그건가보다 일부러 안가고 있었는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자 어서오세요 파우더블 정말 엄청나군 제가 이렇게 엄청난 남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마음껏 존하시면 됩니다 이거 였죠? 이거 였죠? 이거 하나밖에 없나봐 남은게 오케 알았쓰 자 이제 그러면 첫번째 왕국부터 가도록 하죠 더없어 이제 으에에에에에 으어우 감격에 목이 잠겨버리네 어우 Vanity 우에에에에에에 크으으으으 1쾌감 자 상점에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다 오지세이오가 파워 어 달나라 뒤편까지 갈 수 있게 됐어 이정도면 우리 대단한 모험거 아닐까 일단 모자왕궁 먼저 가보자 어휴 어휴 힘들어 자 오랜만에 또 모자왕궁 모론에 돌아왔네요 저기를 봐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져 가보자 그래 달나라 더 뒤편까지 일단 맵에 보시면 아 잠깐 맵이란다 사진을 보면은 이거였죠 이게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서 찍으라는 그 엉덩마가 찍으라는 것 같아 이 그림처럼 보이시죠 이 그림처럼 보이시죠 엉덩마가 찍으라는 것 같아 엇 엇 엇 엇 엇 빨리 돈을 모아야 돼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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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건 뭐야? 그치? 뭐가 있는거야? 겁나 어려운 스트리지 나오면 정말 이 기빡질 것 같은 느낌인데 파워몬이 엄청 많이 나왔어 저건 다레스 떨어진 돌이었나봐 늘어났어 파워몬이 늘어났어 파워몬이 구름 속에 가려진 베이비 뿌린건 니들인데 왜 뒤치닥거리는 내가 그래도 위치는 표시해주니 그나마 다행이네 구름 속에 가려진 발 밑에 음 응 구름 속에 가려진 발 밑에 이동 이런게 아닌줄 알았어 나머지 다섯개가 이런걸로 해가지고 그냥 아 뭐랄까 이런식으로 증식되는건줄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아 아휴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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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광장에서 잡았다 깡총 이제 시작이었구나 이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시작이었어 자 이제 시작이야의 시작이었어 그런 시작이었다고 그런 시작이었다고 설마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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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걔 그지같이 어렵진 않으니까 내가 한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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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구름 위에서 음표모으기 아니 난 여기 17개라고 떠있었잖아 남은 5개가 그건줄 알았어 상상도 못했다 미쳐 운의 철새 하지만 다 무리라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네 넌 확실하다 자, 해골의 핀말 조금은 인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. 2. 3. 4. 5. 5. 5. 6. 6. 7. 아주 무는갑이야 무는갑. 자 모자를 돌립니다. 이 장면은 도와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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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구나 어휴 다시 돌아와 아야 자 모자왕국에서 똑딱 챌린지 자 이쪽에 두개 뭐지 새로운 던전이 열린건가 이 미치군 똑똑똑 매우 등심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그런 느낌이 장난 아니게 드는 그런 그런 주경 아휴 그 많았던 돌이 자 열심히 굴러간 그곳에 사람이 욕심을 참 많이 하다 사람이 욕심을 참 많이 하다 자 구르고 구르며 자 구르고 구르며 왜 나는 코인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해서 뭐가 펄샷 빨리 웨딩드레스를 얻고 싶다 빨리 돈을 다시 모아야 되는데 뭐지 저기 또 뭐가 생겼나 이건 원래 있던거잖아 이건 원래 있던거잖아 그렇다고 이것도 아닌데 심물은 이미 그거 한거구나 심물은 이미 그거 한거구나 여기 있었구나 자 커다란 모자층 아래 층 아 여기도 엉금엉금 레이스가 있어 제발 이러지마 갑자기 안하던 월드 투어를 하고 지랄이야 아니 이것들이 태교랄래 어우 어우 저기까지 태교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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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태교랄 또 있어? 마스터컵 마스터컵 아, 이러시. 웨이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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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어디로 빠졌어? 쟤는 줄 알았는데 어디로 빠졌어 얘가 뭔가 엄마대로 빠져버렸다 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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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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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구름 끝까지 날아라